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돼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 기말고사에서 2학년 A군이 특정 과목에 정답이 적힌 SNS를 다른 학생들과 돌려보는 것을 또 다른 학생이 발견해 학교에 신고했습니다. 학교 측은 조사 결과 A군의 외삼촌인 이 학교의 김모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해 전달했고 A군은 시험지를 미리 푼 뒤 다른 학생 3명과 정답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학교는 A군을 퇴학 조치하고 다른 3명의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했으며 김 교사는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파면할 계획입니다.